오늘 그냥 지대로 모였고만 지대로 모였어 원래 에이프가 이렇게 딱딱이오 엉덩이가 그냥 그냥 착살난 단계 아이고 그냥 이것이 진정은 울바지 이것이 진정은 울바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한 장을 담으시는 이것이 진정은 울바요 이것이 진정은 울바지 이렇게 녹꽃이 피하여 이렇게 녹꽃이 화련히 이렇게 펴줘야 진정은 울바예요 이것이 진정은 울바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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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바지 울바지 울바지는 울바지 울바달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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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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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먹어 김치만 먹어 봤지 가시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네 이게 가시구나 약간 무 이파리가 생겼네요 형님 또 잡수야 해요 형님 바로 또 잡수 형님 원래 항상 생식어지지 않냐 가지가 끊어지겠어 감이 어떻게 많냐랍니다 그럽니다 아주 좋아 흰 국화 응 세상에 요즘도 이런 길이 다 있네 요즘 이런 집 보기 힘들잖아 이제 옛날에나 있었지 이런 집이 어딨어 요즘 이게 지푸라기랑 그 흙이랑 같이 막 꽈 가지고 만든 그거 잖아요 황토 옛날에 초과집인데 지금 집이 많이 아 맞아요 저 쓰레뜨 이거 쓰레뜨 요즘 아무나 못 친대요 이거 다행히 어디로 앉으세요? 지금 알려있긴 알았어요? 아니에요! 아 옛날에는 하얀 빵만 있는데 이제 빵이 종류가 많아졌네요 여기가 이섭빵으로 유명해졌어요 이섭빵으로 이제 콧물 들어있는 콧물 콧물인가? 여기 오기 전에 메르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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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잖아요 네 맛있다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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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래 사막 오도바에요 XE-52 이게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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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gen 이뻐 이쁘고 이쁘고 이불 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